정말 난 모르겠어 네가 누군지 겁내지 말라고 난 말야 정말 나였다면 난 너밖엔 또 달리 없다고 말야 창문을 열어 눅눅해진 공기의 희운을 빌어 잠시동안 머물려 세수를 하고 또 희망을 걸어 방문을 젖히고 달라졌다고 언젠가 다 옮겨졌던 창문 앞에 벌레는 아직 참은 말이 있어 뭘 망설이냐고 정말 난 모르겠어 네가 누군지 겁내지 말라고 난 말야 정말 나였다면 난 너밖엔 또 달리 없다고 말야 말야 난 말야 난 너밖엔 또 달리 없다고 말야 그렇다 애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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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